웬일이야, 웬일이야! 짜증나, 짜증나, 짜증나! 쌍지 뿐만 아니라 눈 세 번 불안으로! 머리 끝까지 올라가! 염장 세 번 지르고, 뒷목 자크 쓰러지 한번 당해볼래? 웬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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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일이야 오늘 장빙선수 한번 살펴드려야지 그래서? 흰색 섀도우 칠하고 스마일 괜찮지? 아우, 매력있어 헬스 흰색 섀도우 칠하 헬스 헬스 육아, 막하면 장근석, 엠케이메프 이러고 인기검색 올라가는거 아니야? 응, 내가 그때 올라갈 것 같아 아... 싫어 그러면 승결한 19에도 나오는거 아니야? 네 다소 안시빈 등장을 하고 엔키네프의 무대를 열어주셨는데요 미리 예상하고 있었구나 승결한 19에 한 번 당했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일본으로 보내버리고 싶은 연예인 2위 2위 나 근데 약간 진짜 트위스 샌드 같아 아우 되게 이쁘다 유나씨로 변신한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티파니 양에게 전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떠한 반응이 여기있다 가슴 쪽이 너무 파이싱인거 같은데 가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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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장 남장 바꿔서 좀 많이 해보셨잖아요. 아 안돼 나 갸르 사진 쓰려고 그러지. 안돼! 아니 이게 누군가요? 정말 예쁘네요. 이걸 왜 했냐면 사람들이 알아볼까가 되게 궁금했어요. 이리야, 이리야, 교수님 나랑 같이 백화점 안갈래? 나같이 이렇게 이쁜 미인이 보디가드 없이 혼자 가라니까 너무 무서운거였지? 야 나 지금 바빠, 교수님 감시해야 돼. 어머 어머 교수님 지금 뭐하시는거에요? 얘들아, 교수님 지금 뭐하시는거야? 잘 안내는거 같아요. 웬일이야 웬일이야. 짜증나 짜증나 짜증나. 근데 오섬아. 아무리 교수님이 나이급도 못하고 추천방아지라고 해줘. 이거 너무한거 아니니? 그치? 야 오섬아. 너 이렇게 자꾸 이렇게 고약하게 굴면은?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나처럼 되라. 교수님 뭘 잘했다 콜소리 써요. 아 그리고 한 녀석. 넌 빠져. 이거 교수님이랑 내 문제야. 야 그리고 너같은 싸가지가 내가 예의 어쩌고 하는거고 좀 웃기지 않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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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말한거지만 요새 싸가지가 웬일이야 싸가지가. 야 오섬아 너만이야 너. 어? 그 뭐야 머리 끝까지 올라가서. 눈 세 번 불안으로 머리 끝까지 올라가서 염장 세 번 지르고. 뒷목 잡고 썰기 하는 거 다 한번 당해볼래? 땀벼 땀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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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스타코 여기까지. 오섬아 누나. 나야 나. 군정기 의대생. 어? 의대생 나. 헉. 누나. 사람을 이렇게 패면 어떻게 해요? 누나 때문에. 우리 윤지가 머리에 혹이라더라고. 얼굴에 상처를 놨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어? 누나 책임질 거야? 책임질 거라고. 야.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아니. 의대생이 공부를 안 하고 허긋날 여자 뒷공물나 쫓아다니고 그러더니. 이젠 여장하고 예술이 흉내까지네? 너무 원을 좋아. 나한테 딱 걸렸어. 오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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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은 옳지 않아. 니가 이렇게 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니까. 잘될 턱이 있나. 야. 야. 교수. 뭐해줘. 먹인 거 다 알아 이 자식아. 이 새끼 같은 놈들. 야 도아. 내가 안 그래도 요즘 몸이 찌뿌드겠는데. 이들이 오늘 재산나리잖아. 오섬아 오섬아. 니가 재산나리잖아.